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2년 8월 4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낙래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리며 동진하고 있고, 전북 내륙의 강수도 동진하고 있습니다. 저고도는 전국 내륙에 3,000비트 내외의 구름이 많습니다. 서해상에는 해무로 인하여 1,000비트 미만의 매우 낮은 훈저고도와 함께 낮은 시정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강원 산지에서 20너트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으로 해무가 유입되는 곳도 있겠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빙은 1,000비트 미만의 고도에서 예상되지 않으며, 난류는 2,000비트 내외의 고도에서 오늘 종일 동해안 중심으로 보통난류가 있겠습니다. 오전 중으로는 경상권 지역에서도 보통난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40mm, 전남권 지역에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해간당 20-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 동안 전국적으로 3,000비트 미만의 구름으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 사이로 볕이 나며, 경기, 전라, 충청권 중심으로는 3,000비트 내외의 구름이 스케터 정도의 울량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위험기상은 낙래하 시정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과 남해상 중심으로는 당분간 해노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4일 저구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